네, 저희 호수앤미는 17년에 설립된 화장품 기업으로 18년 7월에 글로베리 브랜드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시중에 마케터에 의한 화장품 브랜드는 많지만 화장품 전문가에 의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글로베리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전문가인 제가 성분 하나하나 선별하고 또 직접 모든 품목을 연구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다양한 유형의 스킨케어 10종을 출시를 하였고 현재는 6품목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어떤 OEM 회사에서 찍어내듯이 브랜드만 다르고 제형은 비슷비슷한 그런 제품이 아니라 소수의 품목만 출시를 한 단 하나의 오리지널 처방이 저희 글로베리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노하우로 축적된 어떤 특화된 제형 기술이나 그런 성분들을 제품에 많이 접목을 했는데요. 글로베리 포시진 크림 워터락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개면활성제를 쓰지 않고도 크림과 같은 그런 제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 글로베리의 특허 기술인 세라리피드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와 거의 유사한 처방이기 때문에 피부에는 되게 안전하고 저자극이면서도 수분을 오랜 시간 잡아줄 수 있는 수분크림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글로베리는 피부 고민별 처방 같은 스킨케어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처방을 받듯이 피부 고민에 가장 맞춘 처방을 제안을 하겠다는 저희 글로베리의 철학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고요. 이번 5월에 출시하는 신제품인 글로베리 진정 시작 토너는 2년의 개발 기간과 90번의 실험 횟수, 많은 실험을 거쳐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감한 피부도 좁쌀, 트러블, 자극이 나지 않고 토너가 가져야 되는 가장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하고 또 오프라인이나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 글로베리의 제품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